이장웅 여쾌한 식감 나 부산 울타리 어디갔어 지금 탐색하는 거야 보성아 뭐하니? 혹시라도 독성이 있을까봐 쟤네들 원래 자연같이 독성이 있는 것만 안 먹여주면 되지 카페티야 그거는 보성아 말을 들어야지 저는 왜냐 부르면 안와 보성아 이게 뭐야? 보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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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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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너 무대 장악한다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했지? 엄마가 응? 안 돼 응? 응? 임시 외출 외출 엄마 옆에서 있으라고 오늘 잠깐 여기 있읍시다 이거 좀 많이 여유있게 사놔야겠네 응 저기 팔 딱 개고 포송아 팔 딱 개고 포송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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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